여기 교전인데요 아 그렇죠 여기서 붙었는데 완전히 완전히 지키고 있었네 제주들이요 캔콜라도 있고 여기 유인했어요 왠겠고요 여기 완전히 전체 집결상탠데요 시크릿 제주도 스파이도 있고 캔콜라도 아 보기좋게 이렇게 선포도 해놨네요 아예 자 에 여기 시간에 있는 자 바다는 있나 볼까요 아직 이 파티까지도 없네 자연인 성능 에 구도도 있고 에 이렇게 하션점점에 자 에 여기 우리 공지에 있고 자 우측엔 역시 그 한 파티 캔콜라 0.99% 캔콜라 파티 이쪽에 있고 아젤리 자 광검님 있죠 에 자 광검님 파티 이쪽에 있고 에 자 이쪽에선 빠지고 있고 음 캔콜라 파티 바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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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치님의 집 둠부 겠는데 아닌가요 지금 어 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많이 모였어요 다 모였네요 아예 네 그죠 여기 여기 다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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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요 어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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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다는, 에 바다는 이 없어요 어찌뿐 자 다크윤, 에 다크윤 거의 선봉에서는 캐릭이죠? 신고처럼 노리고 제자리, 제자리 님도 지금 둔부인데요 마음처럼 노리고 있고 그냥 키 한밤을 한 번 양쪽 이쪽 위쪽, 에 다운, 이쪽에 완전히 포진되어 있어요 제주도, 지금의 마음이 없어요 제자리, 박가리 아, 여기요 자, 뭘까요? 자, 아래쪽 상황을 볼까요? 일단은 빙 돌면서요 이쪽에서 광경님 보이고 일단 마타님 있구요 네, 여기요 이쪽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죠, 교전이 자, 위쪽 교전이고 야, 페랑님이 퍼즐처럼 이쪽은 어느정도 네, 이쪽도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죠, 교전이 엄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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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심 이쪽 파티 노리고 있죠 아, 파샤님 파티 네, 그렇죠 파샤님 파티 이쪽 교전이 이쪽 교전이 맞추기 광경님 음 음 파스, 핫심 누웠다 지금 일어나는데 네, 바로 지금 하이드해서 공격 피하고 있는데 자, 이쪽 자, 바다는 네, 안 잡히고 그렇죠 자, 이정도 한 파티 여기 교전이고 뒤쪽 계단 쪽 있던 에 영역들 좀 이동인가요? 이쪽은 이쪽 파티도 있고 에, 분상교전인데 자, 하하 하하 분상교전이죠 어 네, 이쪽 여전히 위쪽 볼까요 위쪽은 에, 싹 쓸바란 이 여기 교수님 음 음 바다는 제자리 박경 어 아 폐랑 단속님 폐랑님 정도 어, 시작 지금 에 가동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친구들처럼 놀고 자, 이렇게 제조회로는 지금 에 어시당들 다 있어요 지금 어시캐릭들 자 랩파티 어시캐릭들이 다 있고 에, 컴리머스 음 제자리 음 여긴 박갈이 계속 아 아 여기요 이쪽에 연인처럼 연인처럼 누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캠콜라 아 네 승민 누리고 있고 어 아 여기 밀집했죠 파티도 자 이쪽 밀집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제조들 자 이 반대쪽 지금 반대쪽도 있어요 파티 정도 핫심파티 그쵸 아 이렇게 핫심파티 저쪽 반대쪽에 있고 여기 뭐 마음처럼 킹파를라 그 다음에 뭐 우리 시리즈 어 제자리는 너 혼자의 세파티 박갈이에요 거의 자 다 크윤 노리고 우리 우리 새끼 자 이 세파티 밀집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자 세파티 박갈이가 잘 될지 일단 아 세파티 정도 박갈이 한번 도전인가요? 제자리인데 한파티 잡아두는 것까진 봤는데 한파티 잡아두는 것까진 봤는데 여기 여기 우리 새끼도 여기 여기 요즘은 수습도 안하나요? 폐로 놓고 이거 뭐 니가 빠지고 있어요 또 자 이거 수습 안하고 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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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빠지면서 교전하듯이 자 일단 버려두고 자 여기 그냥 빠지면서 교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두나요 여기 일단 누워있더라고 자 여기 여기 지금 다 예 이상한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이제 아니 여기를 지금 자 빠지면서 자 수습은 2순위고 일단 빠지는게 1순위에요 빠지면서 치는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 교전을 교전은 상관없고 그냥 빠지면서 안죽고 눕히는데 치중하나요 제주들 아 참 어쨌든 그냥 빠져서 예 골목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디 볼까요 어 저 뒤에 난 있고 예스 여기 뭐 바까리 여기 한번 해볼라고 온건가요 어 으 으 야 저기 다시 왔죠 이게 전멸 됐던 파티 같은데 아 지금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한쪽 예 한 파티 전부다 그냥 점사로 다치겠지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우리 우리 왕제 이 파티 자 하하 다시 다시 지금 예 요 파티 두 파티 두 파티 다시 왕 왕 김피탕님 노리긴 노리네요 또 우리 궁전 네 이렇게 왕 왕 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시구 치긴 치고 있어요 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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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빠지나요? 자야야 안 웃는 놀이다 전부 다 남았어요 어시 캐릭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에로케이지 해주더라 광검님 왔죠? 광검님 파티가 왔고요 여깄부터 예 뒤에서 이제 광검님 파티가 지금 치고 있는데 자 우리 궁전 우리 왕지 돌 변신 얼른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데 좋다 하하 저쪽 구멍으로 지금 갈 생각인가요? 여기 지금 나 있는데 캔콜라 캔콜라 섹시한 발가락 자 저쪽 저쪽 제왕열은 지금 저쪽 저쪽 어느정도 밀고 지금 여기까지 전진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캔콜라 누웠네 1점이 아니죠? 0점 지금 메인 파티 화력을 갖춘 제조라고 쟁열 메인 파티 우리 황제 타겟을 잡죠 캔콜라 캔콜라 캔콜라한테 뭐 잘못 퍼긴 게 있나요? 우리 황제를 치는 것 같은데 캔콜라는 다시 다시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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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님 윈전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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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데 급하다 보면 타겟도 이상한게 잡히고 그러는데 에 에 여기서 완전히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에 박 기호 자 어 건가 어 스파이 힐러죠 어 어 민제조 힐러에요 스파이 아 제왕혈도 그래서 민제조 힐러는 조금 봐줄법도 하는데 그래도 치나요 에 뭐 지금 에 그렇죠 그런 거 안 봐주고 그냥 치는 것 같아요 에 예 여기서 여기서 에 누웠다가 지금 다시 힐러고 일어나서 또 누울 것 같은데 그렇죠 에 자 시간을 끄는 거죠 에 자 시간을 끄는 거죠 자신이 눕더라도 뭐 지금 다른 어 파티가 지금 골목으로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끌어주고 시생정신은 있어요 지금 예스가 보니까 깊숙이 나와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다가 응 트스파이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골목 쪽에 에 에 지금 일단 여기까지 좀 밀어붙이고 에 골목에 좀 골목 안쪽에서 숨어있는 캐릭터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그렇죠 스파이는 뭐 힐러니까 에 맞아 숨어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데 혹시 숨어있는 벽에 붙어가지고 없나요 없고 그 정도는 그래도 해주네요 자 자 자 우리 왕제 여기 있고 자 에 에 아 시리아 진짜 또 넣었는데 또 넣었다기 보다는 이건 뭐 그냥 원래 잘 눕는 캐릭인데 에 하시면 볼까요 여기서 에 에 시리아 지금 파괴트 해제 에 스톰어를 에 에 뒤쪽은 또 지금 에 추가로 이제 에 다시 또 이에서 뭐 이렇게 추가로 지금 마을 갔다가 온 캐릭터 치는 거죠 지금 품 있죠 파티들이 이렇게 광복이 에 다 다는 힘이 없어요 지금 메인 파티 지금 역할을 하는 캥콜라 버튼이다 그러는데 볼까요 에 다시 했겠죠 어센하고 뭐 응 응 다 하고 있네 자 이쪽에 뒤쪽엔 또 저기 자 마을 마을은 아니 아지트 찍었겠죠 응 아지트 찍고 좀 캥콜라 이쪽에 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어 자 페랑님 있구요 응 그렇지 여기 제가 어 이쪽 교전하고 있네요 어 밖여있고 어 시간에 응 왕님 도 있고 밖여 저 텔퍼가 여기 가깝기 때문에 마지트 누르고 다시 온 캐릭터 있고 시간에 요리하는 해봐 자 왕님 노리 켜 어 자 예스 어 예스는 안 버리는데 보니까요 아까 좀 또 놓다가 아지트 누르고 다시 온 예스 캐릭 합류 한거죠 나머지 파티원들 그죠 응 예스는 챙기는데 그래도 같은 파티 중요한 캐릭 같은데 다른 파티들 안챙기고 그냥 두둔데 부활도 안하고 자 어 킹콜라 자 예스 관객님 노리고 자 스파이 자 미인 힐러라도 좀 구애되면 혹시 제 왕이로는 공격해 주고 있고요 미인은 미인 제조는 제조당 이런 생각 팍 팍 제조 제조 자 뒤에서 이제 와서 친거죠 지금 경쿨라 그리고 메인 파티가 없어요 제왕야 으 으 으 으 이렇게요 경쿨라 네 저쵸 골목도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저쪽 자 태양의 우정 네 그렇죠 여기 볼까요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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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요 어 우리 황제는 여기 지금 에이 완전히 구석에 지금 숨어있는데 여기 네 여러분 위치는 잘 잡는데요 보니까 안 그죠 이런 데 숨어있으면은 이렇게 공격을 약간 피할 수 있겠죠 제자리는 있고 적은 설치를 이정도로 누르지고 있고 여기 상황 콜라파 코렛남을 하는데 펜콜라 또 저기 볼까요 긴 피탕이 머리에 있고 다시 음 뒤쪽 뒤쪽에 있고 시크쌍 이는 데 열심히 또 여기서 악플하고 있네 그죠 열심히 좀 악플 중이구요 놀이공사 말아친 자 광검님 파티가 뒤쪽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쪽 볼까요 여기 좀 해 놓고 있죠 같이 놓고 여기 한번 놀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쪽 동굴 쪽 제자리 이쪽에 아 옆이 동굴 꼽아지는데 이런 데서 이기 때문에 자 시야가 좀 확실하게 좀 확보된 데가 아닌가 누웠네 여기 하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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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골목 저기 동굴 골목 깊숙이 죽으면은 좀 부활은 어렵죠 이 꼬부라 지는 데는 부활이 안 되죠 이 말 요쯤에서 부활하려고 하쌍 하쌍 다시 놓고 우리 궁지에도 누웠고 다 누웠고 하쌍 다 누웠는데 여기요 요기 요기는 저 이런데서 부활은 되고 더 좀 꼬부라지면은 부활 안 먹히고 응 다시 놓고 여기 페이드 캐리지 실로 아 여긴 그냥 파콘 도망갔고 아니 부활이라도 걸어놓고 도망가죠 그냥 갔래요 아지트 보니까 아지트 같고 텐클라 다 없어요 지금 도망가는데 제 자리는 다시 오는 거 같은데 빨리 안 오는데 지금 에 아지트 누르고 지금 파코란 이런 응 빨리 지금 안 오고 응 다 걸렸는데 홀드 에헤헤 홀드 까지가 나요 게릴라로 도망가지 못하게 에헤헤 에헤헤 자 누웠죠 캔콜라 일단 뭐 부활 지금 들어가 다시 일어나는데 자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에 펜콜라는 지금 펫만 남겨놓고 없어졌어요 후 퀵 퀵 아시리야 자 얼른 일어났 에구 얼른 일어났어 저정 도지구 아시리야 제가 해줬고 자 이건 뭐 제왕에는 뭐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제조들도 밀려가지고 음 자 텔했구요 자 보죠 아 화면 아주 좋은데요 음 이렇게 표시나게 또 제조들이 배려해준 것도 갖고 선포해서 보죠 보죠 자 양쪽 지금 대치중인데 자 여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자 교전인데 네 자 뒷쪽에 아직 있고 이동중이전 다크윤님하고 같이 하하 하하 못가네 자 여기에 버스팅님도 있고 어 뒤쪽 뒤쪽 여기 어 이거죠 뒤쪽 파티도 하나 있어요 아 좀 제조들 이렇게 자 여기 광검님 있고 그리고 우리 새끼 응 자 밖여 여기 누워있는데 응 부활돼 있고 자 빠지죠 또 우리 새끼 우리 광대 이쪽 빠지고 있고 뭐 게릴라시키고 지금 빠지는데 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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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파티도 있고 어 어 어 어 다 빠지면 뭐 지금 어 이쪽 뒤로 여기도 빠지는 파티 드릴라시키고 여기 좌우 하이 빠지면 지금 드릴라시키고 전해주는 그 형태죠 지금 여기 보면 또 여기 마음처럼 이 파티도 놓구요 요렇게 세 군데 뒤쪽에 또 있어요 저기 예 뒤쪽에 또 지금 하신 요 파티가 지금 네 군데죠 지금 예 이쪽 전후 좌우 에요 요렇게 이쪽으로 보면 전후 이렇게 네 군데서 교전중이에요 지금 자 우리 서방이 누웠고 여기다 실어났죠 예 예 타겟해서 하면서 이제 노블하는거 예 제조들이 지금 어느 시 어느 정도 어 누웠을 때 수습 타는 이런거는 얼른 이제 노블하겠구요 그쵸 에 공격공격 공격이에요 요즘 제자리 에 에 그래서 아이 도망가고 죽고 지금 마음처럼 얼른 일어나서 죽게 하고 지금 급했어요 이렇게 예수들도 이렇게 부활하고 교전 계속 하면되지 그걸 자 지금 뭐 아직도 놀러고 박홀하고 날도 아닌데 자 캠쿨라 스파이 이게 지금 뭐 우리 새끼 자 도망가라요 또 캠쿨라 다들 도망가고 있고 걸렸어요 저 발톱홀드 도망 못가게 홀드 걸렸고 여기도 뭐 지금 자 무적도 해 아잇 장편 전하는 내가 혼자 무적하고 지금 있는데 에 캠쿨라 누웠구요 에잇 다시 왔네 아지트롤룸 캐릭터 우리 소방이 에 뭐가 엉망인데 자 하 하 하 하 쟤 도망가는데 절로 아니 여기 줄 알았는데 우리 소방 저기 아무도 없는데로 도망가고 있어요 아 아이 참 역시 교절인데 자 스파이 에 누웠고 자 이거 뭐 뭐 하려는 건지 모르는데 자 여기 다시 오는데 오긴 자 이렇게 제이조들도 한번 음 정비해서 와야 뭐 개전이 되지 지금 따로 어떻게 도망간 파티 쫓고 있죠 제왕혜리 에 따로 저쪽이 도망가있던 파티 도망간 파티 도망간 파티 도망간 파티들 역시 마음처럼 흔한 일노리고 자 저 거기까지 도망을 가는데 아 이건 뭐 쫓아갈 필요 있나요 저렇게 도망가는데 하하 아니 이건 뭐 에 하시 에 이거 하려고 그랬나요 두 파티로 한 파티 어떻게 좀 노려가지고 어 해볼 생각 그죠 응 요렇게 공조해가지고 어 맞아요 하시 그죠 아이파콜 손 뺐네요 마음처럼만 잡고 마음처럼 이제 누워있고 자 요렇게 자 캔콜라 자 자 보죠 요렇게 한 번 누구 놀이다 야 하 킹 근데 속화는 사실 교전에 거는건데 이거 아무데나 그냥 막 걸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자 버스틱 제주도 다시 정비해서 왔죠 요렇게 제주도 자 요쪽 어딘가 예 야스 어 왠님 있고 요 캔콜라 그죠 자 많이 왔어요 응 저게 많이 와 이거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캔콜라 어 아이 개 지금 위쪽에 빠져있는데 엉 흠 앗 깃털 속고 그 엉 자 텔퍼 쪽으로 좀 빠지고 있죠 캔콜라 뒤쪽이 있구요 시간의 여인인데 지금 바다님이 안보이고 아직 자 테랑님 있구요 바퀴로 줄대 시간의 여인 자 같이 폐랑님 여기볼까 이렇게 시간의 여인 캔콜라노 도망갔어요 자 우리새끼 다시 어스톡만 갔다가 다시 오는거 같은데 네 자 포스팅 여긴 뭐 다 이쪽 다 밀은거 같으네요 제주도 쪽 이렇게 제주도 밀린거 같아요 다시 온거죠 어 죽고 자 에 에 자 제왕열이 밀었고 바다는 이미 온거 같은데 에 지금 왔죠 바다는 이미 이렇게 이렇게 제주도를 어 한 뭐 네 파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왕은 최소 다섯 파티 이상이에요 다섯 파티는 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섯 파티 가량 돼 보이는데 서버 이전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고 에 왔죠 캔콜라 0.9진급 제조 어 일단 왔죠 자 어 교전 뒷쪽은 지금 에 여기 에 관객님이 아주 지금 먼저 에 리 애니메이트맨 여기 노리는거같은 에 에 바다는 이미 자 바다는 이미지 한번에 박균호 어 여기 있죠 에 일단 메인 파티 바다는 이미지 일단 지금 함유했구요 에헤헤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에 에 야 바다는 이미지 자 노려주고 있고 에 저쪽 좌측이요 여기 요쪽 포스팅님 파티도 지금 교전중이고 음 에 요쪽 아 이게 나눠서 교전이라 동시에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한번 보죠 자 바다는 이미지 볼까요 박규 누리구 응 박규 누리구 박규 누리구 솜섬님을 부려요 지금 응 음 요쪽에 있는 솜섬님을 지금 요쪽에 있는 솜섬님을 요쪽에 있는 솜섬님을 지금 예 솜섬님 입니다 지금 펫만 느껴두고 셰o 켄 콜라 펫 동물로 나와요 켄콜라가 지금 이건 펫이에요 그쵸? 자 여기 지금 뭐? 어수선한데? 하치신 예 이거 웃고 우리왕자 우리새끼 이파치즈 자 일단 분산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렇게 하다가 아마 그 밀림파티들이 한쪽 좀 동시에 한번 와가지고 요런걸 좀 노릴거 같은데 그냥은 안된다고 보고 자 자 우리 뭐하나 볼까요? 모모스님 네 자 포스트님 한번 보고싶어봐 우리궁자 놀리고 있어요 자 시리아티도 있고 자 뒤에 있구요 자 바다라님 파티는 어디있죠? 어디 뭐 교전하는거 자 여기 솜솜이 있고 네 튀었어요 또 그냥 제자리는 이동이다 이렇게 예 따라서 이동 이렇게 요 파티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교전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거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때 뭐 아무도 혼자만 가면은 약간 좀 무한한데 지금은 예 전부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예 택시님 어서오시고 외국님도 여기 그리고 다 쓸린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걸 그냥 이동이에요 교전이동이 아니고 다 쓸고 그냥 이렇게 한번 모이는 그 모인다는 의미의 이동이에요 보니까 교전이동이 아니에요 제왕년에 또 음.. 밀었고 때로케 예수들은 저 힘을 못쓰는데 바다는 힘이 오니까 그냥 예 많이 못버티죠 아